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태희입니다 무려 5년 만에 제가 순리라는 곡으로 본업에 복귀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수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는데요 수많은 댓글 중에 태희 진짜 차이고 녹음실 들어갔나 혹시? 방금 전에 까인 감성인데? 라고 했는데 누가 거기에 좋아요까지 눌렀어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데 이랬던 감성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노래를 좀 절절하게 이입이 잘 돼서 불렀을 때는 그 이야기가 실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시곤 하시는데 오늘 그래서 실제 상황이 아닐지 의심될 정도로 리얼한 프로 이별러들의 찐한 이별 발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별 발라드라는 주제에 꼭 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프로 이별로 김나영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깜찍해졌네요 깜찍해졌죠 더 어려졌어 더 어려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안간힘을 다해서 프로 이별로 이 수식어는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어요? 좋아요 뭐 언제나 수식어가 붙여진다는 건 감사한 일이니까 네 아영씨가 부르는 라이브는 아 저 요새 무슨 일 있는데 어 저 녀석 그런 느낌 아니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울분이 나오나 할 정도로 라이브의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프로 이별로 늘 이별을 하고 있다 늘 노래를 위해 그런 느낌인데 마음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발라드의 민족 프로 이별로들의 진한 이별곡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키 가시죠 정키의 홀로 이거 뭐 나영씨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노래 2000대요 맞습니다 2012년에 발표한 노래 사랑과 이별을 그려내는 작곡가 정키와 우리 프로 이별로 나영의 케미가 대박이 났던 곡입니다 아 맞습니다 정키의 두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이었고요 데뷔곡이기도 하시죠 아 맞습니다 저 데뷔곡이에요 이 노래는 어땠어요? 이 노래요? 이 노래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아 프로기가? 녹음할 때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 난이도가 높아 너무 힘들었고 거기 뒤에 들으시면 애드립이 아악! 이러고 소리 지르는 데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때 진짜 그때는 정키 오빠 여기 앉아있고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아서 녹음을 했었거든요 홈레코딩 식으로 그래서 오빠 여기서 하는데 나한테 계속 나영아 다시 다시 막 이러니까 바로 옆에서 네 바로 옆에서 죽어라 죽어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키씨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었네요 있었어요 그냥 제가 죽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아 죽기 직전이었어요 네 죽기 너의 그 죽기 직전에 그거를 듣고 싶다 약간 그거 아니었으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실장님 만나보니까 정키씨 엄청 순하던데 그 오빠 순해 보이죠? 그 오빠 진짜 또라이에요 그런 느낌도 있었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 그 오빠는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보러 들어갈 때 그 오빠 심지어 피아노 전공이란 말이죠 그걸로 들어갈 때 제가 알기로 색동저고리를 입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프로 컨셉나였네 네 약간 컨셉을 약간 줄 줄 아는 그러니까 본인도 프로듀싱을 잘하네요 맞습니다 약간 되게 의도하는 바가 되게 뚜렷한 그래서 그 의도가 여기서는 나의 죽음이었다 약간 그런 느낌 야 정키씨 한번 모셔야겠네요 한번 모셔주세요 정키씨 모이셔서 그때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때 왜 그랬느냐 그거 다 계산이었느냐 그때 뭐 흥이었느냐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궁금합니다 두 번째 곡은 야 이분이 진짜 이분은 진짜 진하죠 이 노래는 진짜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런 실제로 이랬던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아 없죠 없죠 근데 이 노래 때문에 전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야 가사 미쳤다고 봐 백지영 아 2008년도에 발표한 노래이고요 도입부가 다 했죠 뭐 총 맞은 것처럼 거기에서 끝났죠 미쳤죠 그 백지영 선배의 진한 톤과 아 이 가사의 타격적인 총을 맞은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이라는 이 가사가 아주 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대수술을 한 이후에 낸 7집 앨범이었고요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수술을 인해서 이제 목소리가 좀 달라져서 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해답으로 이 노래를 만난 거라고 이 총 맞은 것처럼 나오기 전에가 그거였어요 사랑아내 사랑아내 사실 사랑아내부터였거든 끝났지 그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냥 이렇게만 볼라고 하는 걸 아잖아요 아 맞아 아 맞아 사랑아내는 저희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곡인데 그때 이제 백지영 선배가 오랜만에 컴백을 하셨어요 발라더로 그래서 제 영업에 조금 방해가 됐습니다 슬픈 기업 제가 그때 같은 베개 슬픈 기업 아 그래요? 같은 베개 근데 지장이 있었다고 하기엔 그거 너무 명곡으로 같은 베개가 사랑아내 때문에 1위를 못 했어 이런 그래서 2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누나가 3주 연속 1위를 하고 으악 물러나야 할 때 으악 이제는 네 차례다 어 했는데 아 아이비 씨가 유혹의 소나타를 들고 왔네 갑자기 소나타를 막 치기 시작해 저 2, 3위만 한 4개월 했네요 덕분에 유명해졌습니다 노래가 오래 버텨가지고 아 2, 3위로 오래 있는 거 그러니까 1등 3주 하는 것보다 사실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래서 더 수혜를 받습니다 지금 가장 오래 남은 기억에 오래 남은 후배들이 어린 친구들이 오래 알고 있는 노래는 같은 베개입니다 아 같은 베개 1위를 한 적이 없어요 아 자 또 이 남자 보컬로 살짝 넘어와서 아 이 친구 나왔네요 포맨 포맨 나옵니다 이건 특히 뭐 신용재 아 이 보컬이 나왔을 때 많은 이제 기존의 가수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아 뭐 이런 괴물이 나왔어 그러셨어요? 그럼요 뭐야 이 고음도 잘 되고 이 감정도 잘 뽑는 이 친구 뭐야 맞아요 라이브는 못하겠지 근데 라이브를 보고 뭐야? 사기다 아 맞아 맞아 그런 생각하자 라이브는 아니겠지 라이브는 아니겠지 감정이나 음정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안되겠지 했는데 사기다 사기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재야 포맨의 모태 피처링으로 이제 미가 함께한 2010년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야말로 너무 일상적인 대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밥이라는 단어 밥을 잘 못 먹는다 밥을 잘 못 먹는다 밥을 왜 못 먹어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생각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컨셉상 상세 컨셉을 내비치면서 디테일한 가사가 와닿기 시작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초공감 가사 포맨의 3기였습니다 신용재, 김원주, 영재 스페셜 앨범이었어요 자 다음 노래 넘어가겠습니다 다 명곡들이네요 진할수록 이게 오래오래 기억이 남아있네 이 노래 진짜 1996년으로 갑니다 아 너무 정말 근데 사실은 이분이 계속 새로운 곡을 냈으면 어떤 어떤 감성으로 변할까를 저는 가끔 상상해보거든요 너무 저는 실제로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내 눈물 모아 고 서지원 선배의 노래 1996년 아 유작이죠 이 앨범이 2집 타이틀곡이었고요 원래는 95년도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건강 문제로 미뤄져서 96년 1월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만 발표를 앞두고 다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작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노래가 발매 후 1위를 다 차지했었네요 방송 3사 가요 프로그램 1위를 다 차지하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서 맞아요 휘인이 리메이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드라마 안에서는 이익준 역 조정석 님이 또 불러서 많이 사랑을 다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나영 씨 만나서 앨범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정규 앨범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무려 13곡이 들어가 있어요 이야 귀하다 진짜 귀하고요 소개를 해야죠 타이틀곡 소개를 할까요? 아 네 좋아요 The Youngest Day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이 노래는 제목 그대로 약간 가장 젊은 날 그런 내용인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힘내보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제 노래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요즘 부를 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노래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뭔지 아시죠? 부르면 그렇지 인상 다 쓰게 되지 오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오는데 우리의 미간이 원래 이렇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다 주름쟁기고 뭔지 알죠? 이렇게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제가 웃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드니까 부를 때 굉장히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고 부를 때도 좋아요 좋습니다 영기스테대의 가장 젊은 날 플로 앱을 통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한 이별러들의 발라드들 쭉 함께 했는데요 리스트들 플로에서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서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발라드의 민족 태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